식용유를 넣어놨어 이거 바르려고요 몸에 캐릭터를 잡는 건지 몰래 이런 사람인 건지 오일 바른 거? 맥심 회사 근처에 편의점에서 바디오일을 안 팔더라고요 식용유가 또 생각해보니까 냄새만 좀 역할 뿐이지 섹시함을 강조할 수 있어요 누가 식용유를 사 올 거예요 미친 오늘 취했던 포즈야? 뭘 했지? 그냥 트월킹밖에 줄게 기억해 제가 트월킹 다리 안쪽 올리고 트월킹 주면 괜찮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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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계속 이러시고 말도 안 되는 포즈를 취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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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